하석은 오늘날 모습과 비슷하네요. 길이 30cm 이상인 대형굴로 오늘날 굴보다 훨씬 거대하네요. 보앙이나 경주, 울산에서 이런 거대한 굴 하석들이 발견되는데 당시에 바다의 수원은 현재보다 훨씬 높았다 합니다. 굴 껍질 안쪽 뚜껑이 사라진 일반적인 형태의 굴 하석입니다. 살아있던 상태에서 하석화된 굴 하석입니다. 굴 하석 껍질 뒷면부입니다. 굴 하석 껍질에 나이테가 있습니다. 굴 하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